자 원더우먼은 지금 트루비가 벤치에 있고요 불라비는 이줄리 선수가 벤치에서 출발합니다. 에프시 원더우먼의 경기 시작합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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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김희정. 언니 해 언니 해. 자 몸살인데요. 자 오늘 경기는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언니 그냥 때려. 자 잘 맞이고요. 자 내주고 이승현. 자 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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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깔끔한 연결인데요. 자 강보람과 한초임 이승현 다시 강보람에게 이어지는 삼자 패스가 아주 좋았어요. 내줬어요. 자 바로 전개합니다. 가져와 가져와. 김가영이 올라갑니다. 김가영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채연. 이승현에게 주고받았습니다. 이승현. 다시 한번 공격하는 불라비입니다. 한초임에게. 한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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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이승현과 한초임으로 이어지는 2대1 패스 이후에 안쪽으로 접어악는 이 슈팅까지. 아 대단합니다. 이승현. 기긴. 이준이. 김희정. 자 이승현. 이승현 좀더 갑니다. 이승현 좀더 갑니다. 이승현 오른발 벌렸어요. 슛! 이승현 오른발 벌렸어요. 슛! 슛! 지금 선수들이 몇 번의 터치로 슈팅할 수 있는 기회까지 단계적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키썸의 반사신경이 대단한 게 슈팅이 앞쪽에서 동료 선수에게 굴절이 돼서 날아오는 각도 역방향에 걸렸는데 이것을 순간적인 민첩성으로 저것을 쳐냅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국가대표 골키퍼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반사신경이 나왔어요. 가영! 가져가! 가져가! 박연만부터 열렸는데요.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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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륨이 세컨볼! 이승현 수비합니다. 이줄이 역습이에요? 이줄이. 블라비기 역습 기회. 이줄이의 연결. 강보람. 김우정이 강보람을 일단 견제합니다. 우리 벌이야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설이야 한 마리에 붙여. 네! 김설이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이 오른발 한 방. 굉장히 무섭습니다. 붙인다. 설명하면서 더 올라 있는, 공벽이 들어가. 들어오세요. 들어갔어요! 화이팅! 네! 아희! 골이야 골이야 골이야! 화이팅! 파이팅! 골이야! 맞아! 자 골입니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골키퍼 손에 맞고 들어간 것 같죠 아 이게 골키퍼에게 약간 핸드볼이 되면서 스쳐서 들어갔어요 자 김다영 김서리 김희정 그리고 소유미까지 연결되는 멋진 작품이 하나 나올 뻔했습니다만 골은이 따르지 않습니다 자 소유미 선지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자 이것이 포인트를 맞고 나왔어요 자 또 같은 곳이죠 자 이거 위험해요 또 김서리에요 자 이 지금 골대뇨에서 이 중앙선 오른쪽 구부는 김서리 존 탄생입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자 김서리 올렸습니다 자 김서리 올렸습니다 원 더 오머 또 한 번 추가 골을 기록합니다 아 이 김서리 선수의 후방에서 정말 이 매트로놈처럼 똑 nickname 올려주는 저 시팅이 골КА Forum 골키퍼에게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힘을 낼 수 있어요. 아하. 자 봉보라. 봉보라 오. 조선합니다. 자 골킥이에요. 김소리. 오 저 빨리 가야 돼. 자 압박인데요. 넘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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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정 선수입니다 김인정 넘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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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정 선수입니다 김인정 김인정 쇼 아 빗나갑니다 행위의 첫 골을 노려봤던 김인정 선수입니다 우리 공 우리 공 자 전반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전반전 원더우먼이 블라디를 상대로 두 골이나 뽑아내는데요 모두 김선희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죠 3존에 기로에 서있는 두 팀 5, 6위 결정전 이제 후반전 시작합니다 자 김가영 김선희 자 김인정 한초임이 기다렸다 잘라냅니다 한초임 아 패스미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 번 한 번 더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외치고 있는 조재진 감독인데요 고현아 공 잡아가야 돼 고현아 공 잡아가야 돼 서리야 자신 있게 때려 네 슛 그리고 김선희 슛 3대0입니다 3대0 김선희 원더우먼의 득점은 김선희부터 시작됩니다 아 됐다 이겼어요 나 너무 이기고 싶어 너야 김선희 바로 원더우먼이 득점하는 셋 골 모두가 다 김선희 선수의 오른발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네 원더우먼 득점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있는 김선희입니다 아 추리 가 가 추리 가 됐다 가 그리고 김다영 압박인데요 자 이거 위험해요 아 위험인데요 반칙 아니에요 강보람 대 강보람 키톤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Advanced 이 상대의 두 명을 제천하는 강보람의 드리블도 정말 대박인데 갓도를 정말 잘 잡고 나와서 강보람 선수의 세이브 슈팀을 잘 막아주는 투쇼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에 한 골을 넣은 것과 똑같은 그런 수비였어요. 자, 안혜경 스피커. 자, 강보라. 오, 김선희. 다 나가냅니다. 결국은 나가냅니다. 자, 김세로 선수. 이 득점에도 엄청나게 반여하고 있지만 실점을 하지 않는데도 지금 엄청나게 반석을 하고 있네요. 군라비의 피길입니다. 이승현. 이승현. 아, 이승현의 멋진 트래픽이. 군라비 끝까지. 강보라 내셔. 뚝 떨어지는 슈팅입니다만 키스업이 이걸 막아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유유 슈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이승현에게서 내주는 골을 반대쪽 먼 포스트를 보고 정말 제대로 간다. 다 맞췄는데. 예. 자, 그것을 키스업이 쳐내네요. 키스업이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호강에서 키스업 빼줬습니다. 김가영. 원터치고 있어요. 김희정. 김희정 왔어요. 데뷔골 김희정. 자, 데뷔골 터뜨리나 했는데 김희정. 아, 미안해. 미안해. 좋았어. 야, 김가영 기가 막힌 로빙 스루 패스를 넣어줬는데 가운드가 슈팅으로 가져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딜라빈 선수들이 앞쪽으로 전방 압박을 하고 있을 때 뒤쪽에서 김희정 선수가 혼자 잘 빠져들어갔거든요. 굿굿굿. 이어갑니다. 강보람 슛. 이게 또 골대의 크로스나를 맞고 벗어납니다. 강보람 슈팅. 오늘 골운이 따르지 않네요. 지금 각도가 없었고 더군다나 자신 앞에 상대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저 로빙슛 하나 딱 있었거든요. 기가 막히게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깝습니다. 자, 안혜경에게 안혜경 슛. 아, 김서리 또 있어요 저기. 김서리가 나타납니다. 김서리가 몇 명입니까? 원더. 아, 대단합니다. 있으면 소유미의 적극적인 압박입니다. 소리 아파. 자, 잡았어요. 소유미, 소유미. 빼놓고. 키도 저기 있어요. 김서리, 키도 저기 있어요. 김서리. 해트트릭입니다. 해트트릭. 김서리 오늘 세계 최고의 날을 맞이합니다. 와, 진짜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이야, 미쳤어. 서리야 미쳤어. 서리야 미쳤어. 서리야 미쳤어. 와, 우리 오늘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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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서리야. 와, 와. 잘한다. 서리가 지금도 때리기가 쉬운 건 아니었거든. 자, 이 4골이다 지금 김서리 말에서 시사께서 김서리의 발로 끝나고 있는데. 아. 김서리가 맞고 김서리가 수비한 다음에 김서리가 패스하고 김서리가 슈팅에서 골랐어요. 대단합니다. 오늘 4골에 모두 관여하고 결국은 자신의 발로 해트트릭까지 완성하는 김서리. 자, 지금 계속해서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대회에 원수가 터트린 6골 중에서 5골이 김서리 선수 발에서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네, 됐다. 자, 김가영 쪽으로 압박 들어가는 채연. 돌어섭니다. 김희정에게. 자, 스페이스 잘 들어갔어. 아, 자. 김희정. 자, 김희정. 김희정 데뷔. 김희정의 데뷔골까지. 건더우먼한 오늘 모든 것을 이뤄냅니다. 나 안 믿겨. 나 안 믿겨. 나 안 믿겨. 나 안 믿겨. 나 빨리 넣을 거야. 나 안 먹자. 자, 이 오늘 경기에서 정말 이기고 싶었던 첫 번째가 이 원더는 일단은 승리하는 것이었고 이 두 번째가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김희정의 데뷔골을 모든 선수들이 바랬거든요. 그렇죠. 넀을 때 좀 완전 슬로우로 보이고. 나 세리머니 해야 하는데 생각도 전혀 안 나고. 너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와 꿀맛은 이런 거 보다. 자 점유율을 계속 끌어갑니다. 김희정에게. 한초임 달랐습니다. 한초임. 자 가운데로 전진합니다. 가운데로 돌파. 한초임. 한초임의 멋진 솔로 플레이. 하지만 오늘 퀴성은 뚫리지 않습니다. 자 이 블라비의 이 모든 슈팅이 퀴성 선수에게 빨려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승현 숏. 이 슈팅까지 골문을 외면합니다. 아무리 두들기고 때려도 골문이 열리지가 않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원더우먼과 블라비의 오류디 결정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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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